안돼, 자면 안돼요. 이 시작부터 다텍스기 때문에. 안 자. 이거 제가 장님 안녕하세요. 장갑을 제일 작은 걸 샀는데 커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가락이 짧은가봐. 이게 손가락 끝이 넘어가지고. 뭔가 이윽 풀어야 돼요. 코냥이 부스러워. 튼튼 튼튼. 이게 진짜 조심히 만지는 건데 너무 시끄러워. 용호한 하자님 안녕하세요. 란텍스 장갑 써놓을까봐요. 란텍스 장갑.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얘는 진짜 원래 옆에서 손을 막 움직여도 소리가 잘 안나거든요. 근데. 그냥 귀 옆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뭔가 소리가 나빠져요. 수술 장갑 같아. 약간 귀를 향해서 일렁일렁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일렁일렁. 일렁일렁. 딱 그런. 기분이 이상한데. 이건 잼잼. 인데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귀를 만지면 이렇게 돼. 한 다만 거 막 못 맞추겠어. 손가락 짧아가지고 한 번씩 내려줘야 돼요. 여기 꽃간이 남아서 레몬의 신님 안녕하세요. 이게 손가락 위에 꽃간이 좀 남아가지고. 되게 살살 만지는 건데도 엄청 자극적이야. 여기 꽃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꽃간이 좀 남아가지고. 눈 귀를 박았다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정할때까지 하니 고픈데? 왜요? 왜요? 어? 나랑 모르셨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게 조금만 방심하면 비빅빅빅 소리 나가지고 야식초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다 보여요 그러면 나랑 모르셨어 귀한 소리 백포장님 안녕하세요 소박은 안 보여요 소박은 안 보여요 머іч 저는..안 먹습니다 수박볶 가자 케이지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쓸어내려야지 너무 잘한다 헌내보니까 빨리 못하겠어 손가락이 짧아서 슬프고 짜여진 느낌이라고요 선호주님 안녕하세요 진짜 짜는 건 이럴 건데 이렇게 짜는 건데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쓰러내릴 때는 이게 장갑도 꼬무고 귀도 꼬무니까 애들끼리 자꾸 보다듣구려 그래서 통통히 흐르고 좋아요 이거 놔둬 그냥 잠깐만 진짜 뭔가 큐이 큐이 크린다 이거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좀 퍼스리는 벌렀나 아까 좀 퍼스리는 벌렀나 이렇게 하긴 하네요 이렇게 하긴 하네요 슬슬 손에 땀에 짜기 시작했어요 Somebody is trying to test 그래서 40분까지만 알라 보호하يم 근데 뭔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큐잉큐잉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로니. 생각보다 그냥 마지막에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차분하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큐큐 asm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솔직히 살만함. 저도 녹음 안나고 혼자서 듣는데 맨날 재밌어하고 있어. 아 장갑은 좀 연다올지도. 근데 그건 할 수 있어. 뭔가 그 왜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으로 딱 대고 패스. 그거 잘 할 수 있어. 그거 재밌어. 왜 나쁘지 않은데. 미워. 아. 별로. 동생 앞에서 하고 싶진 않아서. 아니 근데 제가 님들이 인정을 받아봤는데 어디다 쓴다고. 아니요. 40분에 벗고. 이거. 장갑 벗고. 맨손. 마사지들. 로션. 로션. 마세린. 근데 로션이랑 마세린은 생략할지도. 왜 생략하냐면 저번주에 했어. 아. 자고송해. 저도 잘 contrans여서. 빨리 갔다 와. 아. 예. 정말 몰랐던 사이. 네. 그리고 고려한 사이. 어린다우가 지금 아니지만 없기 때문에. 뭐. 알아서요. 뭐. 에피 Ini. 네. 빨리 가게 해. 으흠 아.. 백색 소음이랑은 다르지 않는가요? 글쎄요. 개굴 개굴. 아 손에 넘쳤어. 백색 소음이 힘들지 않을까. 퍼득퍼득해졌어. 여기다 하는게 편하겠다. 안 돼. 저 손을 좀 말려야 돼가지고. 이모티콘 갖고 싶다면 저거는 비트를 쓰셔야 되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비싸거든요. 비트 소스류가. 이게 제가 아직 손이 약간 땀나가지고 보드득보드득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 테라텍스가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전에 했을 때는 너무 다극적이어서. 이거는 생방송에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안 썼었는데. 좀 느끼셨다고요? 이거 되게 긴장되네. 흐흐흐. 아 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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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맞아. 약간. 흐흐흐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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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손일 때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 손이 좀 자유로우니까. 보니까 로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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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울어오매고있니 쓰다듬는거 안될거같애 알게 되고 사이라언니 안녕하세요 나도 볼까 어쩌려고 싶던데? 이런 코비 나갔다 쟤는 거야 뭐래도 개구리야 아! 종이컵이 밖에 있는데 다음에 한 번 해봐야겠다 밖에 있는데 종이컵이 아! 아! Thank you. 귀한 소리나는데 왜요? 귀가 왜 빛지나는 솔로님 안녕하세요? 제니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수 좋아해요 귀대로 당했다고요 왜요? 뭔가 소리가 센나? 다시 내렸습니다 신동아님 안녕하세요 도도도도도도 안돼 저 귀빠기를 못해요 나오기 전에도 귀빠기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다무기꽤도 8개 세트 사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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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도구만 되는데 띠는 안돼 빨리 아니 되는 조금 띠는 조금 그렇고 아휴 바꿔본다구요 타보가 단어 원법 같은거는 말하기 좀 편한 상황일때 뭐라서 하던가 그리고 막 뭐지 유튜브 댓글에다가 원하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뭐래더라? 추석인사기 추석기념 그리고 추석기념 입소리 뭘 기념하자는거지 좀 모르겠지만 근데 입소리는 이거 3D5보다 그 다수김이라고 전기충격기같이 생긴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훨씬 좋아가지고 나중에 뭔가 나를 잡고 하든가 해야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쓰로 내려줘 전기충격기같이 생긴거 음 이렇게 생긴거요 보이시나요? 저렇게 생긴 마이크 아 손이 아무리 해도 엄마의 락기 아휴 귀구리 안되겠다. 꾹꾹이 나야겠다 물건 탭핑은 제가 손톱이 없어가지고 반짝스러운 소리가 안날거에요 그리고 아마 하게되면 나를 정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귀마사지의 날 그 고막까지는 제가 아직 수련이 필요해서 고막마사지한다고 해야되는데 고막을 뚫어버려가지고 그거는 아직 안돼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그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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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담아 붙어올려가지고 생각보다 20분이 길다 20분에 한 번씩 먹으려고 했는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2분밖에 안됐어 세상에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데 그니까 약간 퀘스트 하듯이 라텍스 20분, 메인손 20분, 포우 20분 이렇게 할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근데 메인손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시계를 붙지 말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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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야지 시계를 보면 어떡해요 잘 준비를 해야지 까봐야지 근데 뭔가 좋고 제가 한 귀 약간 귀를 살짝 막고서 귀 뒷부분을 내리는 거예요 저어 귀는 귀를 만지지 않고 만지지 않고 하는 거죠 근데 괜찮아 나 오늘은 나이트버시 저를 위해서 15분에 한 번씩 병영어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저런 밤 채팅창이어도 외롭지 않아 마이크 아 뇨 ji 바닐이 생각보다 간식품으로 한 번 가려봐 흠 더더더러 아 역시 너로 타이거시네 근데 보슴 보시죠? 아니요 지금은 맨손이요 공무원신님 안녕하세요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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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이라고 맨손 맨손 앗 뭐 땀 발랐다고 맨손 손에 땀만 땀만 사장님이 나라 샘 Roger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끈적끈적한 거 싫어. 아니 근데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차분하게 하는 거를 들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요란하게 하는 거를 들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생방송에서 재우는 거는 무리 같고요.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끈으면서 주무시면 되겠다. 그렇죠? 바닥 기분 따라 문제 할 것 같아. 나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편집해서 올리는데요. 아! 이 배석으로도 꽂았나구요. 시화이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바라겠다. 뭐 내가 아까 이런 거는 거의 뭐. 장난 아니겠는데. 이렇게. 낙다구리. 키보드도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안전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전에 했었는데 사람들이 잠이 달아난 그 잠이 오기커녕 달아난다고 그랬어. 하 ise н 하아서 음 해 1분 남았다. 펭소는 역시 그냥 탭피기장인 것 같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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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렇죠.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고구마 우연님 안녕하세요. 혹시 몇 일이나 하세요? 나는 토도 covet." 왜 이렇게 재밌지? 토도토토토토- 그래 안 wall- 토도야- 네 속은 너 진짜 내 입이 쌀쌀하구나 저번에 암사랑을 해줬다고요 도도도도도도 tried 굳 peur 잠이 아파리 도러진 것 같아요 언니 또 여기까지 이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누르면 목소리 나서 안 돼 됐다 근데 뭐 해야 돼? 말려가서 마세린 아니야? 마사지 젤이야? 얘는 약간 젤이긴 한데 되게 촉촉한 타입이라가지고 더 이상한 느낌이 나요 루이드님 안녕하세요 젤이라기에는 약간 스킨 같으면서도 그 수딩젤 같은 느낌 근데 수딩젤보다 약간 더 붉고 그 알로에 수딩젤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라에 좀 꾸덕하잖아요 얘는 안그래 그거 정확한 병은 아쿠아 젤 로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단통이 근데 이게 진짜 단통이 이 소리를 내려고 잼잼을 하거나 하는게 손을 하잖아요 이거 이러는 동안 흡수가 다 돼버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래서 더 차야돼 그래서 더 차야돼 진짜 손에 보습 제대로 안주고 진짜 손에 보습 제대로 안주고 이만큼이 흐흐흫 대박이라 맨포엑 세팅을 해요 너는 당황할젤보다 긴장돼요 근데 이런 소리 좀 작게 들리지 않아? 아닌가? 이게 라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은 다른게 너무 작아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라텍스가 너무 크게 들러서 라텍스가 좀 특이게 살아가지고 에이핀님 안녕하세요 근데 다시 보기 올릴때 라텍스를 빼는게 나을까요? 마지막에 넣는게 나을까요? 그냥 올리는게 나을까요? 그래 근데 그 생각도 있어 원래 이 ASMR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다가 자잖아 보다가 주무시니까 아예 그냥 앞에 넣어가지고 싫어하면은 챕터를 넘겨라 그게 낫지 않을까? 안녕 그럼 아예 코리안 블리즈 뭔가 똑같은 챕핑인데도 이 브라에 촉촉해졌어 그리고 손에 젤이 묻어있어가지고 두들기 때마다 손가락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 왜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반칙이 힘들더라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반칙이 힘들더라 그니까요 꾸덕꾸덕하 그래 도도도도도 아 도도는 오늘 가만 불러야 돼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귀를 막았다 대볼까 이게 지금 심지어 젤이 좀 많이 스며든 상태인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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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이 분 동안 말 안 하기 너무 힘들다 세상에 너무 어렵다 나도 근데 말을 못하네 이제는 쓰다듬 쓰다듬을 해야 되는데 묻었어 됐다 됐다 이게 투명한 젤인데 자꾸 이 모라에 끈끈이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겨 잘했어 너무 맛있는데 간다 흐흐흐 부드럽고 그니까요 자극도가 하고 제 손에 피에도 까네요 흐흐흐흐 시즈초 쫙 지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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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전하님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살살 스나듬스나듬 하는건데 소리가 소리가 엄청 묘해 소리가 엄청 커서 소리가 너무 많은데 소리가 너무 XP awesome 소리가 너무 너무 히퀴즈 와 근데 귀를 눈물거리는게 제대로 달거든요 이게 진짜 밑으로 만들었네요 이게 진짜 밑으로 만들었네요 이것도 진짜 살살 주물주물하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엄청 끈적그룹 흘린거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름 돋았나봐요 어떻게 채워야되는데 큰일났다 흘린거 손을 끈적그룹 흘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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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어떻게 해야지 흘린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간 바깥 올라간다. 다시 내려간다. 여기에 지금 약간 물처럼 묻어있어.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점점 마이크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니까 약간 바르면서 이게 점원점원하면서 끈적끈적해지나봐요. 완전 끈적끈적해졌어. 엄청 신기하다. 그래서 마사지주니까. 신기하다. 그쵸? 약간 바세린 같은 소리나? 약간 바세린 같은 소리나? 약간 바세린 같은 소리나? 그래서 마사지주니까. 약간 바세린 같은 소리나? 그리고 마사지주니까. 그리고 마사지주니까. 그리고 마사지주니까. 물티슈로 닦지 않아요? 근데 안 닦죠, 그녀라도. 그녀라고? 아 그래요, 귀 목소리. 이게 그니까 원래 마사지 젤이 좀 촉촉하다가 이거 약간 만취작거리면서 끈적해졌다가 물티슈에 물을 막 나서 다시 촉촉해졌어. 그녀네. 이럴 땐 유지로 닦아야 됩니다. 달라붙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그 뭐냐, 오일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오일이 식용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참기름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사지 오일, 베이비 오일을 시켰는데 내일 온대. 그래서 그냥 이거 보이스터라이드 크림이나 마세린 두 중에 하나. 참기름 하면은 방에 기름 냄새 찐동해서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주나 그러지 않을까. 그리. 내일은 방송 못해요. 내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요, 오늘 지방송. 이미 하고 있어요. 참기름은 안 돼요. 귀에 조금 미리 발라놔야지. 근데 얘도 약간 유분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이쪽으로 하면 안 되나. 도도도도도도도도. 사실 뭔가 나는 내가 만지면서 구독한 이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데 소리로는 얼마나 전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들어간 수준으로 할 것 같아. 블랙만 영상 사용하신 에라이트만iff vão 해놓아줍니다. 저 halo kanskakin 다 나오죠? 그런가요? 다르게 들 decepvat다면 다행인데 ? 살기 좋은 것 같아요. 하긴GBống은 새공을ær inscrever.. 저 한 roughly 한참으로 یہ 약간 꾸덕하고 유분감이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모이스터라이징 크림이라고 해요. 난 진짜 기름밖에 안 느껴줘는데. 그치? 근데 뭔가 저도 알거든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소리만 내면은 근데 사실 채팅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따라가지고 살짝 쑥쑥쑥 따라서 치는 거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 이게 뭔가 크크클을 치기도 너무 어렵고 이모티콘 치기도 어렵고 그렇고 그치? 프로기사님 안녕하세요. 왜 오자마자 욕하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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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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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진짜 약간 귀 여기다가 물 발라 놓을 것 같아. 끄깍끄깍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이어컵핑이라는 이 박아딱한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게 좋아서 듣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약간 뭔가 귀가 막힌거같은 물속에 들어온거같은 그런게 좋은건가 꿀발이 좋은거라구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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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은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은근히 이런 팔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 핏살이가 났고 너무 약하게 주면은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팔에 힘을 엄청 엄청 신속을 해야돼가지고 팔에 그냥 놓을 것 같아요. 알았죠? 안되볼까? 안되볼까? 제 마이크가 약간 고장난건지 모르겠는데 내꺼는 좀 피 소리가 나가지고 피 피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신경을 안쓰고 꽉 먹으면 피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고 저는 솔직히 막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잘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고옹이님 안녕하세요. 여운다님 안녕하세요. 여운다님 안녕하세요. 백정현 이 시간이 진짜 빨래가 요미님이 안녕하세요. 돋도록 ... ... 어, 먼저 펑크! ... 네. 그냥 해야지. 예뻐 예뻐 예뻐. 왼쪽이 벌써 오겨. 다시. 일 안 하거든요. 일은 이미 하고 왔어요. 저 올해도 일했어요.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내일모래도 일하고, 그리피도 일하고, 그 다음날도 일하고, 계속 일하고. 그러겠지? 아 이제 쓰다 담으러 갔다. 내가 아까 이거 해봤는데 이 보라행이 로션 같은 거를 바르는 양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아까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황장했다가 닦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구 만지러워. 쓰다듬 갑니다. 마사지 젤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손가락에는 그런, 이런 끈적거리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약간 더 찐득한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그 마사지 젤이었으면 제가 이러고 있을 때도 끈적거리는 소리가 났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오른손에. 잘 닿는데 왼손에. 너무 느려. 안돼. 저... mapping. 저도. weatherischenisis. 그을 sortir.. 여러χ kay net fak Oczywiście 안 할 말은... 둘이 일하고... 다른.. 무서워서 ir como印이 있던데... Molly 부른지는 지금.. 근데 진짜 신기한게 이 소리를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나봐 약간 귀를 쓰다듬으면 사람들이 다 갔다가 안하면 다시 돌아와 뭐지 시향이라고요? 다행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소리예요 저는 뭔가 귀빠기 말고는 다 좋아하는데 귀빠기는 잘 모르겠어 그런거 있잖아요 아픈 나를 간평해주려고 놀러온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 여사친의 귀빠기 이런 롤플레이 그런거 아닌거서 몰입낙기 왜 들어야되지 약간 아니 왜냐면 귀빠기는 참이 안와 맞아요. 데핑도 좋아요 옛날에는 입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탭핑만 듣는거 그거 탭핑하고 수다 말하면서 탭핑하는거 제조 맞아 위스프링 거기에 이제 단어만 복을 깨뜨리면 더 좋지 근데 팅글 느껴지는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뭔가 좀 다르죠 편안한 stream 팔라다put 안녕하세요 무엇을 할까 그런 싱글을 느낄 때는 저도 귀찮게 좋은데 잘때는 천천하게 짱이에요 잘때로 다이끄 citation 다른 texting 그리고 뭔가 잘때는 그럴 shouted 찬다가 찐쳐가지고 아우 불 들어도 뼈궁을 부끄림 안녕하세요 불 들어도 티끌이 하던데 어떡하지 하는가 보자 약간 사물소리 같은거는 아 나 사물소리 같은거는 화면을 좀 봐야되니까 못 붙자는거 같아요 약간 수다 같은거는 아 말하는구나 말하는거는 귀를 두드리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개미 없으니까 전 그래서 옆으로 보았어도 핸드폰 들고 보다가 콩나 아니 마지막에 진짜 아프고 하나만 듣는거다 진짜 저도 최근에 보던 그 탭핀 남법봉 영상 대사 다 외웠어 이거 보니까 다음에는 한 번만 뜯고 자니까 뒷부분에 몰랐는데 틀어놓고 잠뻔자고 다른거일 때 귀사 듣다보니까 외웠어 외웠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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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근데 계속 위에 윗부분을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만 계속 하는 건데 밑에도 하고 싶어 근데 얘는 묵궁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 귓볼이라고 하나? 귓볼은 소리가 안 나 그래가지고 약간 아니 이런 소리 그 손 떼었을 때 안대봐 하고서 잡는 데가 여기잖아요 아 맞아 저번에 가스레인지 청소하고 난대로 가스레인지가 자꾸 잘 안켜져가지고 아까도 귀참계란밥에 먹고 싶어서 계란후라이 하려다가 무서워가지고 못했어 안겨지는 건 아닌데 돈처럼 좀 빠릿빠릿하게 안겨져가지고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목불복이랑 안 돼 그니까요 이게 그 스위치를 돌렸는데 불이 안 올라오면 가스만 나오니까 가스냄새가 나잖아 무서워가지고 불꽃이 튀었다가 안 튀었다가요 어떨 때는 바로 되는데 어떨 때는 안돼 근데 엄마한테 새거 살까 했다가 미쳤냐고 그래서 그 이유가 보기에는 완전 고장난 건 아닌데 근데 여기다가 바로 바세린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차이를 느끼려면 왼손이랑 마사지젤이랑 오일은 그래도 좀 차이가지 않을까 약간 크림이랑 바세린은 다 비슷비슷한 느낌 근데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크림도 덥으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림도 덥으진 않을 것 같아요 크림도 덥으진 않을 것 같아요 손이 또 끈적끈적 해가지고 앗, 바세린. 아, 이제 쫙쫙쫙. 귀찮다. 앗, 다졌다, 다졌다. 아, 어차피 너 손이. 마세린은 진짜 끈적거려. 꾸덕꾸덕. 약간 마사지들이 물풀이라면 마세린은 딱 물이야. 끈적끈적끈적. 끈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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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까요? 너무 복사당하고 있대. 달래야 귀여워 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미끄미끌거려가지고 만지는 소리가 안 난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양상된다고? 언제보다 양상된거지? 근데 뭔가 이 어쨌든 계속 귀모형에다가 뭔가를 바르고 있잖아요. 귀 부분이 고장나기 전에 얘가 먼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한번 더 바르고 그니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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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게 붓니가 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눈가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요 콩 번진돈진돈 봐봐 위에는 좀 말랑말랑한 소리가 나는데 밑에는 안 돼 딱히 그쪽 눈 다 깐 소리가 나 길을 가르치는 거 좋다고요? 볼에도 심장은 안 나오겠지? 흐흐흐흐흐흐흐흐 볼리오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먼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뭔가 먼지는 느낌도 좋고 소리도 뭔가 뭔가뭔가뭔가있네요 아 진짜 이쁘요 아 도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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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은 창마여야해서 침 튀긴다고 놀랍게도 안 튀긴다니까 챔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다고요? 저도 취향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침샘이 없어. 뭔가 가까이서 할 때 바람 내려가는 게 뭔가 좀 묘한 게. ervation 그리고 문장 자성에서는 그냥 미스포링이 짱인 것 같긴 해. 왜냐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숨자요. 숨자는데 재밌어요. 오늘의 발견. 오늘 영상의 제목은 3DO. 반지작 반지작? 그때 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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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도도돋 근데 뭔가 코코는 사람이 되게 많는데 요게 다 사람이 맞을까? 248명이란 숫자가 진짜 방송을 켜놓은게 맞을까? 사람이 아니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ASMR방송을 뭔가 자책보다 사람이 다들 많은 것 같더라고 이 창문을 해제한다고요? 참다 저 오늘 계획은 1시까지 근데 뭔가 재밌어가지고 나 하다가 가야지 근데 나 마세린 몇 번 붙어있지 내 유튜브에 내일 올라갈 때 내일이 아니라 오늘 11시 20분에 라텍스에서 40분에 맨솜하고 12시에 마사지 젤하고 20분에 크림하고 그럼 40분인데 그래요 11시 12시 반인가요? 그래서 그래 이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귓바귀 차례라고 저 귓바귀를 못해요 잘 안들어서 몰라요 내가 귓바귀를 다 약간 눈받소리 눈 밟는 소리났다고 그래서 안해요 안해요 대신 귀를 쓰다듬어 드리겠습니다 간다 간다 근데 크림이나 바세린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 저의 귓바귀를 한번 해보셔죠 양비대갈님 안녕하세요 양비대갈님 안녕하세요 참기름이 아니라 바세린 아니 참기름이 아니라 바세린 뭔가 꾸덕꾸덕하다는거 말고는 별로 잘 부르겠죠? 더 발라봐야돼 더 끈적끈적하게 달라지자 똑같은데 완전 투구스야 라텍스 장갑에 맨손에 마사지 젤에 크림에 마세린에 유수분이 완벽한 뭔가 마세린으로 마지막에 코팅가자 아 오일이 있었어야 했는데 뭔가 오일은 너무 피클미클하지 않을까요? 다음 기회 이 집에 기름이 식용유랑 참기름이랑 들기름이랑 마라맛 화학매운맛 내는 맛오유라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말할 순 없으니까 좀 더 불큰해지고 좀 더 불큰해지고 좀 더 불큰해지고 오후 손톱이 생각보다 부드러운건 손톱이 없고 그 위에 바세린이 덕질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다분간 타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손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지? 간지럽다고요? 간질간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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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네... 네... 그... 할 말이 없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까 인사하지 않았는데... 성우주님 안녕하세요? 아... 아까 인사했는지 안했는지... 아... 어제 했어! 한 번만 끊게 neighbors 한 시간 이십분 전에 했어요 도도가 제일 좋다고요 저도 도도.. 맞죠? 블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최대한 뭔가... 문짚아야죠? 문짚거리를 없애고싶던데 자꾸 이런 얘기집은 난 불쌍한가? 너무 귀찮아요. 불고단인데 인코딩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방청하고 딱 업로드 딱 걸어놓고 딱 해서 안될 때 안되보다 업로드 시간을 표시가 좋을까요? 저 뭔가 밤에 불고라고 생각해서 한 9시나 10시쯤 생각했는데 군인분들이 있었어. 아 그거 알아요. 저도 손실없이 잘라서 바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근데 이게 편집할 거리가 없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뭔가 잘라내거나 이래야되면은 귀찮게도 프리미엄 써야돼. 방금 뭔가 이상했다. 귀찮게도 귀찮지만 모르겠는데 귀찮게도 희생하위에 귀찮게도 아 근데 안녕하세요 이제 약간 잠들었다가 깨던가 다른데 보다가 오던가 하는 사람들 아 1시쯤 됐으니까 방송에서 하겠지 하고 웃지 않을까 어떡하지? 1시에 방송 안 할건데 상롱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 시간에 김니아라니 귀하다고 저번주에도 하고 다음주에도 할 예정이고 다음주에도 할거고 아마도 정말 토요일 밤 별일 없으면 토요일 밤에 아니야 흐라진 않아요 어쨌든 한 날에 바나바타 4번이니까 근데 ASMR 그치? ASMR 뭔가 좋은데 너무 자주 하면 내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없어 지금도 바닥났어 그늘 났어 페페로 유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코젠트링이잖아. 그러니까 더 할 거 없으면은 그냥 탭핑해. 위스프링하면 되기나. 저는 토킹만 하고 싶어요. 듣고 토킹만 해요. 또 토킹은 솔직히 토캠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못 보잖아 님들이. 설명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말을 안 하고 못하겠어. 저도 뭔가 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서는 그냥 말하면서 하고. 편집해서 올릴 때 노토킹을 하는 거 해야 되는지. 근데 모르겠어. 유튜브에서도 노토킹하는 거는 개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엄준씨님 안녕하세요. 네 긴 적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안 켤걸요. 근데 양은 양은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 33마리까지 셌던 게 있어요. 근데 세다가 지쳐가지고 못했어요. 이건 낙설라 그랬는데. 그리고 뭔가 겨울님 안녕하세요. 그 적당한 속도를 못 찾겠어. 뭔가 복버른 거 해서 천천히 하면 너무 느린 거. 너무 느린 거 싶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열 몇 가지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뭔가 신여섯이라는 거. 신여섯 말이 많았거든.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할 수는 없는 게. 녹음하는 게 되게 긴장되는 일이라가지고. 근데 오늘 세팅 때문에 심장 소리 들려줄 순 없지만. 지금도 완전 공간공간하실 거예요. 지금도 완전 공간공간하실 거예요. 위치하실 거예요. 저도 바삭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게 정말 어렵다. сь기 때문에. 특이 다 틀린 거예요.